또 도망갔어요? 야 창원이 거기서 잘 놀고 왔는가 봐요 그렇게 좋아 안 꿇는게 상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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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찍 커서 날찍 결혼도 굴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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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우! 말고 말고 시작할 거야 거기다 와 태국umbling 짱진이 물 또 있다 물 물 바우 마우 물 물 볼 serve ode 막... 나에게 안돼삭아 가 누냐 야 왜 그래 행동아 그러면 안돼 아 아 으 으 으 어게 잘생겼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야 하지마 밖에 나갔다오면 생각때문에만 가 니가 좀 마음을 열면은 산책을 시켜줄건데 목수도 못하겠다 갈마 안있었어 똥도 많이 싸놨는데 또 언제 아 소장님한테도 그니까 아니 그러진 않아 와 오기나 오는데 몇 년 됐는데 얘는 1년 2년 됐겠네 이름을 불러줘 형님 좋아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목줄을 안해봐서 그러지 처음부터 목줄을 해놓는게 낫겠더라구 목줄만 해놔요 네 해놓을게 응 스트레스받다고 이 안에서 계속 이 한거야 안에 근데 또 두 마리 있어 있네 똥이 이 안에 똥이 빠져갖고 안 나와 나가야 돼 흙맥으로 짠 땅이 딱 박혔어 아 오래되서 땅이 딱 박혔어 온도야 온도야 나는 니가 이렇게 순한지 몰랐어 론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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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산책갔어요 네 갔다왔잖아 신창원 네? 신창원 갔다왔어요 신창원이에요? 응 신창원이 지금 왔어 맨날도 안 난다 사장님 키가 커서 그래 키가 커서 그래 키가 커 보니까 바오야 니가 왜 조용한가 했어 저 뼈 먹으면은 조금 나아질 수 있다 이거 보통 여자들은 그냥 조용히 일을 하잖아요 남자들은 말해만 해 아 근데 말없고 하는거보다 또 좋잖아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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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바오 옆구리 살 들어간거 봐봐 하나 둘 셋 어디로 굴려버려 하나 둘 셋 이제 갈거야 출발 아니 소장님 나와야지 보톡스 맞으러 갈까 보톡스 맞으러 갈까 옹주 보톡스 맞으러 갈래 이모랑 왕자도 말고 보톡스 좀 맞을까 보톡스 좀 맞을까 보톡스 좀 맞을까 보톡스 맞으러 갈까 보톡스 맞으러 갈까 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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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uando